안녕하세요. 가수 이치혜입니다. 화칠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바쁘신 와중에 저희 11번째 싱글 금비샤이 컴백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좋은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 거잖아요.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아 저 지금 되게 안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고요. 되게 많이 긴장을 해서 어느 때보다 조금 다소 조금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네 아쉽네요. 괜찮아요. 퍼프트 해보이고 아주 느낌 좋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. 매 순간 1분 1초마다 이치의 매력은 이제 마음껏 몸이 풀리는 대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이제 포토타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저한테 잠시 남겨주세요. 예. 제가 여기로 쓸게요. 자 이 치마의 매력을 말씀하셨습니다. 포토타임 먼저 중앙부터 좀 봐주시면서 손인사부터 이렇게 간단히 건네시면 좋습니다. 네. 시선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. 예.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손인사 한번 나눠주시고요. 저 오른쪽. 예. 손인사 한번 나눠주시고요.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환자 CF로 또 이제 손인사 나눴으니까 제가 데뷔한다고 말씀드렸던 상큼한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청량감 있는 포즈. 예. 이 치마의 좋아요. 네. 아 활짝 웃는 모습이 아주 예. 아름다우시군요.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. 상큼하고 좀 예. 청량감 있는 이 치마의 매력도 꼭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 싱글 앨범과 관련된 뭐 이렇게 포즈라든지 있으면 방금 해볼까요? 예. 돈 비 샤이. 이번 싱글 앨범의 숙댕곡입니다.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. 자 이렇게 마무리도 되겠습니까? 예. 어우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해주시네요. 자 이렇게 포토타임을 가져봤습니다. 이제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